항상 저희도 힘들어하잖아요 다이어트에 식감 조절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경리씨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꼬야전 아까 문제가 뭐냐면 경리씨가 잘하는 성대모사를 하니까요 다 인기가 났어요 다 최민수부터 해가지고 남은 셈이 나왔고요 크리스나 싶어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근데 저 정답 먼저 궁금한데 뭐였어요? 크리스나였어요 그래요 애교 한번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? 음식도 샀어 샤샤샤 해야 되나요 샤샤샤샤 아유 귀여워 잠깐만요 제 팬이 눈을 이렇게 했어요 너무 너무너무 귀여운 나머지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코지씨 먹어볼까요? 저는 다 위에 뽑으셨었나요?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았어요 아니요 왜 더 좋겠는가 질문은 고르는 팀을 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팬분들이 그렇게 저희 보고 애기다 애기다 해주시더니 아까 전에 상품 준다고 하니까 백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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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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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장 커트 CS 카트 쳐주세요 언니가 이렇게 싫었는데 이렇게 지금 왜요 싫어요? 언니가 시키는데 характер 싫어요? 같이 좀 넉 넉 넉 넉 해줄게요 네 한 둘 셋 넷 해주신다면서요 아우래는 뭐라죠 잘 모르는데 아예 마이크 결정 둘 시 papa 넉 넉 넉 Bau 공무원들께 함께해서 하는거니까 진짜 컴온 홀 저글로 하죠 베이크 없이 이어준 아 이것만 아는걸로 이어준 진짜 실망에게 왜 절치산 표현 안해주세요? 아아 절치산 절치산 표현하는거 아니면 근육만 좀 안해요 이것도 아휘라 진짜 몰라 잘한다! 고맙다!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뽑아주셔서 네 격리언니 격리껄 안 뽑아주시고 자 또 하나 아 이건 저도 궁금해요 네 이거 또 격리언니껀데 격리언니 부산오면 꼭 들리는 곳이 있나요? 뭐 막집이나 그러네 꼭 들리는 격리집 저희집 아니 근데 저 지금 먹고싶은게 있어요 뭐에요? 서면에 그 뚜껑은 떡볶이 있잖아요 일반만 저 죄송해요 부산사람이 아니에요 진짜요? 서면에 있어요? 부산군 있으세요? 네 네 떡볶이 있어요 네 그 서면에 엄청 두꺼운 떡볶이 있잖아요 맞아맞아 너무 먹고싶어요 엄청 양념 양념 그리고 이번어른이 촥촥 맑아요 서면에 있어요 서면에? 네 아 그래요 일본과에서 못봤어요 부럽다 좋겠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금루씨도 한번 먹어볼까요? 뭐하십니까요? 이거는 약간 저한테 약간 싸우자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욕해도 돼요 이거 진짜 근데 저 언니 턱 왜 그렇게 귀여워요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세요? 누구야? 순댓대가 아닌거 같은데 턱 턱 아니야 이런건 너무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어? 이건 누가 해주시는거에요? 어? 왜왜? 너가 생각하는 하면 되잖아 이거 어떠세요? 별로세요? 이거 아까 이거 아까 했잖아요 네 알겠어요 아니 디오니소스 이거 디오니소스 모르시죠? 알아요 알아요 하고싶어요 어? 타이버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힘들구나 막가들이 여기서 별리소진 2박 vs 찬이 찬이 불쌍해 찬이 너랑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원래 안 이루어지는 사람한테 약간 좀 그렇잖아요 보는 사람 중에서 그리고 비쥬얼이 더 괜찮았어요 찬이 그쵸? 맞아요 맞아요 라고 하면은 2박 분들한테 이를거야 다 보고싶어서 통 하나 주세요 다 고르면 얘기해주세요 내가 통장 가져와줄래? 깐깐한 사먹을 수 있을거야 제 계좌번호는 국민은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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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진짜 핵노잼이다 뭔가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제가 골라볼게요 네 제가 이건데요 여러분 격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개인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개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구조가 많아요 오ox 갑시다 GS 오늘 하나씩 풀어주세요 제가 골라드릴게요 개인기도 자 시키절 시켜주세요 Less假 립스틱 아아 선물받은 엄마 PRESID sitting 아아 리프팅을 형제 안 kant that was go 야야 샤넬 루즈아가 타노일까지 한 3년 쓰실 때 딸내미 있으니까 이런 거 해주지 아들냠이나 메뉴 해주겠나 맞지? 잘한다 와 잘한다 엄마 발라봐야지 여기까지 2포인트입니다 너무 잘한다